안녕하세요. 저는 그즈름따라라는 게임 컨셉 트레일러를 제작한 명지대학교 영상대학 인전공 여하늘입니다. 그즈름따라는 다양한 캐릭터와 동영품 배경을 합쳐 픽셀 그래픽으로 그내는 작품입니다. 저승사자라는 중심 키워드로 캐릭터를 디자인하고, 각각에게 알맞은 애니메이션, 설정, 스토리를 기획하였습니다. 그즈름따라의 중심 이야기는 플레이어가 저승사자와 함께 사건을 수색하고 범인을 추리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저승으로 간 사람들은 전부 흰 나방의 모습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 역시 이유없이 저승에 오게 된 한 명의 사람으로 흰 나방의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플레이어 캐릭터와 만나게 되는 캐릭터들입니다. 디자인을 할 때, 파란빛을 띠는 캐릭터는 아군, 붉은빛을 띠는 캐릭터는 저, 초록빛을 띠는 캐릭터는 중립, 오로지 흑백으로만 이루어진 캐릭터는 플레이어의 스토리에 관계되는 설정을 주었습니다. 그즈름따라의 메인 배경이 되는 저승문의 경우, 평상시 숨겨져 있다가 특별한 순간의 저승으로 통하는 문이 열리는 느낌이 들도록 애니메이션 작업하였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즐겁게 감상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